안녕하세요 라이커스토리 전우현 입니다. 오늘은 타자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과연 동호회나 이런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정보를 보시면 생각보다 타자기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마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오히려 이렇게 어떤 타자기를 구매를 해야 될지 더 머릿속은 복잡해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물론 결국은 나중에 정말 이 타자기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요 어 결국은 이런 저런 타자기마다 결국 다양한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가장 맞는 타자기가 왠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또 이 장점과 단점이 또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한 개로 완정을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뭐 두세 개를 더 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타자기가 여러분한테 좋은 타자기 인지 사실 또 어떤 타자기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 타자기를 제가 여기서 오늘 다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마치 이 세상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고 메이커들이 그리고 그 각 메이커마다 뭐 현행 모델도 있고 과거 수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에서 영문 타자기 또는 한글 타자기 또는 이 한글 타자기 안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자판 배열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제 타자기를 제가 또 기본적으로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벌식이냐 3벌식 또는 4벌식이냐 그리고 좀 이동성을 강조한 작은 모델이냐 아니면 포토블형이지만 그래도 이 데스크탑 용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냐 아니면 좀 더 큰 사이즈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때 도움이 될지 막상 사서 직접 이제 써보시면 뭐 써본다기 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데서 사실 여러 기종을 두고 좀 이렇게 살펴볼 수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생각보다 편하게 고르실 거에요 그런데 막상 국내에는 그런 샵이 잘 없죠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저만 하더라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시절이 또 이러니까 어떤 오프라인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괜찮은 모델들을 살펴보기도 힘들죠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만 된다면 어떤 타자기 사용자 모임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 되고 오히려 서울 경기권보다도 지방에서 이런 분들이 어떤 목마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지금은 결국은 온라인 상으로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어 타자기를 좀 오랫동안 사용해 본 분이 계신다면 역시 그분한테 여쭈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요즘 타자 기처만 하더라도 주변에 뭐 타자기를 많이 사용해서 제가 여쭐 만한 그런 이 조언을 구할 만한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타자기가 크게 종류가 있고 또 고를 때 어떤 장단점이 디테일하게 말하려면 뭐 10시간을 이야기해도 이게 모자라겠죠 하지만 큼직큼직하게 가이드라인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우선 오늘 소개를 위해서 가져 나온 타자기는 요 이전에도 뭐 몇 번씩 보신 모델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첫번째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이태리 올리베티의 레테라 32 그 중에서도 이불식 한글 타자기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산이죠 동아정밀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라톤 마라톤 시리즈 동아 동아정밀 은 여기서 만든 모든 제품 이름이 앞에 이제 마라톤 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코드 네임이 붙어요 보통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텐 그 다음에 뭐 몇백 시리즈 88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900 시리즈 그 다음에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요 뒷자리 900 말고 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앞에 구는 이 큼직 큼직 큼직한 그 뭐 일종의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아 900 시리즈다 이 다음이 또 천 시리즈가 또 어떤 모델이 개선돼서 나왔다 이 앞이 뭐 800 시리즈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뭐 600 700 800 이렇게 꼭 순서대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숫자가 높으면 첫번째 자리 숫자 그러니까 셋째는 천 자리 뭐 100 자리 정도 까지는 보통 이제 모델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숫자들은 이제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 이 나르개의 폭을 얘가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 그러면 이제 10인치 단위로 해서 어 2 지금 보시면 10인치 다니니까 이게 인치 단위로 했을 때 보통 뭐 10인치 13인치 15인치 이런식으로 나르게 폭 그 사용할 수 있는 종이의 폭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단체 이 모델이 이제 10이고 옆에 있는 이 모델은 나르개가 이 바지가 얘와 얘는 이제 바지 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르기가 얘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3인치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이 910 보다 얘는 이제 얘는 즉 그 경방 경성방직 이라 그러죠 경성방직 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어 크로바 시리즈 중에 813 인데 어 그냥 크로바 813 뭐 2벌식 4벌식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공안영 이라고 해서 공병호 박사님이 만든 우리나라 그 3벌식 타자기 있죠 그 3벌식 타자기 에 어 아 이제 이 크로바 제품 813 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자판과 글쇠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특수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안영 타자기도 또 이 타자기 클렉션 동호회 사이에서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클렉션 대상으로 삼는 아주 그 중요한 타자기 입니다 그래서 또 이 공안영 공안영 그 301 또 뭐 201 도 있고요 그런 타자기들인데 제가 공부 다 꺼내서 보여 드리면은 어 공간이 너무 많고 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제 공안 공안영 301 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일단 처음에 타자기를 이 입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먼저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아 어 그 후보군 이나 이런 것들을 갈수록 이렇게 좀 좁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소거해 나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모델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 먼저 한글 타자기를 사실지 영문 타자기를 사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컴퓨터와 달리 이 물리적 글쎄에 의존하는 결국 하나의 키가 하나의 글쎄 뭐 기껏해야 어 이 더블 정도죠 한 글쎄 그냥 이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두 개의 글쎄 정도가 이렇게 가능한 이런 키는 결국은 많은 한글 하나만 이렇게 또는 영문 하나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보신 이 공한영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한영이 공병우 타자기에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있는 한영 타자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 공한영 타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어 자판에 보면 한글도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영문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타자기는 여기 글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한글 영어 영어 이렇게 되어있죠 한글 영문 이렇게 되어있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한글 입력 상태고 요거 내리면 또 영문 입력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타자기가 공한 공한영 타자기를 이용하면 나는 무조건 한 타자기 안에서 어 한글도 입력하고 영어도 입력을 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이미 뭐 선택의 폭은 뭐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한영 같은 이런 한영 타자기를 쓰시든지 어 뭐 이런 주위에 그 타자기가 몇 가지 더 있긴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서 이런 타자기를 쓰시든지 아니면 아예 일반적으로는 뭐 2벌식이든 4벌식이든 뭐든 간에 어 한글 타자기가 있고 영문 타자기는 거의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자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이렇게 국산에서 만들어진 국산 타자기가 거의 어 뭐 매물이든 어 대부분 사용자들이 국산 타자기를 사용을 하죠 근데 가끔 이런 모델처럼 외국에서 만들어진 한글 타자기도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뭐 이 모델만 하더라도 어 이태리 올리베티에서 직접 2벌식 또 저한테 또 있는 4벌식도 나와요 그래서 2벌식이란 4벌식은 어쨌든 간에 한글 타자기가 생산되서 수입이 됐던 그런 경우도 있구요 뭐 비단 올리베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의 그 미싱 이라 그러죠 그 바느질을 해주는 기계 그 미싱을 만드는 회사를 아주 유명한 이제 브라더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브라더 회사에서도 과거에 한글 타자기가 만들어져서 국내로 판매가 되었던 적도 있고 그 외에 또 어떤 타자기가 있냐면 제가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이제 스미스 코로나 타자기나 이런 것들처럼 어 수 있게 까 영문 타자기로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서 이 글쎄만 한글로 바꾸는 작업 물론 이 자판도 바꾸죠 그래서 그런 이 치환 작업을 국내에서 공장에서 한번 거친 다음에 결국은 한글 타자기로 판매되었던 그런 타자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회사 수준 그러니까 어떤 판매 업체 수준에서 수입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어 이렇게 한글화 작업을 한 경우도 있구요 또는 사비를 들여서 정말 좋은 외산 타자기를 가져와서 글쎄를 구해서 옛날에는 이제 글쎄를 좀 구하기가 쉬웠겠죠 지금은 어 글쎄만 따로 구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조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참 타자기가 많이 이제 유통되던 그런 시절에는 개인이 이런 만약에 외산 타자기가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서 한글 글쎄를 이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한글 타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개조해서 만든 한글 타자기도 가끔 중고 매물 시장에 보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타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선 영문 타자기를 살 거냐 또는 한글 타자기를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공한형 타자기 같은 이 한영 타자기를 사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타자기로 보통 나뉜다 그리고 뭐 영문 타자기야 그냥 뭐 말 그대로 영문 타자기입니다 수입된 채로 그대로 판매가 되거나 또는 본인께서 요즘은 이제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좀 쉬워졌죠 이베이나 뭐 etsy.com 이런데서 뭐 언제든지 페이팔 계정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결제를 통해서 바로 수입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그 뭐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도 생각보다 한 그 영문 타자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을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영문 타자기를 메인으로 쓰는 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한글 타자기가 더 선호가 많고 그래서 집에 보통 가지고 있던 이런 영문 타자기가 중고 시장에 이베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품질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영문 타자기가 이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베이나 이런데보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일단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영문 타자기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영문 타자기를 쓸 거냐 한글 타자기를 쓸 거냐 또는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다 되는 이런 독특한 복합 타자기를 쓸 건지를 먼저 고르시고요 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영문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로 구매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한글 타자기는 또 어떻게 있는지 또 구분해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 타자기는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은 다들 못하겠지만 영문 타자기는 크게 시대별로 뭐 메이커 별로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어떤 포터블의 어떤 그 어떤 크기 정도에 따라서 그런 방식들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특히 오히려 국내 사용자들이나 외국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내분들은 영문 타자기를 찾을 때 물론 그것을 메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어떤 컬렉션 개념 그리고 영문 타자기 중에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 모델들 중에는 보면 언더우드 타자기라든지 뭐 로얄 타자기 등등 하여튼 굉장히 멋스럽고 되게 박물관 우리가 그 박물관 같은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도 대단하지만 아주 그 존재감 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그런 올드 타자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또 이런 키캡도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 하나 전부 다 유리와 금속 링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서 만 질링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타자기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런 외관 등에 의해서 빈티지로 보통 나누는 것 같아요 일단 메이커가 아니고 그 다음 1950년 40년대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전 2차 대전 이전 모델인지 1950년대 이후 모델인지 오히려 아니면 아예 이제 모던스러운 1970년대 이후에 어 그런 모델인지 또는 뭐 전동 타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 영문 타자기를 뭐 오늘 다 논하기에는 너무나 그 범주도 넓고 사실 저도 영문 타자기를 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접해 보지는 못해서요 오늘은 주로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한글 타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한글 타자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한글 타자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냐면 어 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문도 되는 한글 타자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공한형 타자기가 있는데요 공한형은 이게 곡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병우 박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닥터이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주 특별한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한글 문화를 어떤 그런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한글의 어떤 타자기 기계화의 그 평생을 어 공헌을 하셨던 분으로 이 타자기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공병우 박사가 이 특허나 모든 것을 다 공한을 하고 어 그리고 이 제조하는 그런 이 제조사까지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기존의 타자기 다른 외산 타자기나 국산 타자기를 개조하는 그런 어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타자를 가져오면 이렇게 공한형 타자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레터링을 하고 판매를 하는 아 그런 방식이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구요 그 후에 나중에는 직접 생산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 모델처럼 다른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서드 파티로 다시 이제 만들거나 역시 이 모델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경방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기 보다 아마 개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키캡도 모양이 얘랑 얘가 색깔이 조금 다른 걸 보면 요거는 이제 공병우 타자기에서 개조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어 키캡 색깔이나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 얘는 좀 유광으로 반질반질한 느낌이고 얘는 무광으로 좀 더 이렇게 미끄러움이 없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 이 키들은 원래부터 이제 경방 조직에서 나올 때 달려 있던 키고 여긴 이제 개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스페이스바나 패스트 리뷰트 이런 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능키들이나 바깥쪽 이런 키들은 원래 오리지널 키고 여기만 아마 개조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3벌식 타자기 그 중에서도 꼭 공한영 시리즈 중에서도 한글과 공한영이 그러니까 공병우 타자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한영이 다 되는 타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 그냥 이 한글 춘수 3벌식 타자기로만 만들어진 그런 자판 배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이제 문장용 타자기라 그러나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어 그 외에 또 이제 공한영도 301이 301이라는게 어 그러니까 이 세가지가 뭐 all in one 할 때 3 in one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코드 넘버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글 3벌식 그리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각각 한번 하나씩 해서 그 세가지가 이 하나의 타자기에 다 된다 이런 느낌의 코드 넘버인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로 왜냐하면 이 밑에 모델 이라고 할까요 그 201 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똑같이 공한영이고 이제 여기 숫자만 201 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은 이제 뭐냐면 얘와 거의 똑같은 자판 배열에 이제 한글이 되고 한글은 이제 똑같이 3벌식이 되는데 어 영어는 이제 대문자만 표현이 됩니다 소문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자기는 아까 보셨던 얘기 한글 영어 2 토글 키가 이게 없어요 c 그냥 쉬프트를 누르면 영어가 대문자가 타이핑 되고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이제 한글이 타이핑 되는 뭐 그런 단순한 좀 구조 그래서 어 그 타자기는 보면 어 밑에 이 바디 베이스가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크로바 747 베이스의 타자기 입니다 그래서 훨씬 작고 어 가볍죠 얘는 좀 더 훨씬 크고 스탠다드 하죠 더군다나 나르개가 이제 13인치다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어쨌든 이 301 이라는 게 있고 또 201 도 있고 뭐 아예 3벌식 한글만 되는 것도 있고 어 그 외에도 또 뭐 5벌식 4벌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좀 그렇게 가면 좀 더 복잡해져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은 아 이런 타자기가 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다 사용하시려면 뭐 어쩔 수 없이 공안용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아님 아예 전자 타자기를 쓰셔야 되는 거죠 전자 타자기는 어 말 그대로 이제 폰트 볼 안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도 꾸준히 거의 신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자식 타자기가 아니라 이런 기계식 수동 기계식 타자기를 베이스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는 어차피 한영은 결국은 공안용 타자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그럼 일단은 뭐 선택의 폭이 일단은 거기서 한번 갈라지게 크게 갈라지게 되겠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글 타자기 안에서는 다시 자판 배율로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왼쪽에 있는 이 올리베티 레테라 32 같은 모델은 현재 여기 이 모델은 어 자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2벌식 pc 어 자판 배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죠 몇 가지 요런 받침 키 라든지 어 받침 이중 겹자음 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오나 우 같은 이것도 역시 이제 겹모음을 쓸 때 쓰는 이제 오 그냥 오우는 얘기 또 독립적으로 쓰는 오우는 여기 있구요 어 왜 뭐 위 이렇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오나 위 는 이렇게 모양도 조금 다르죠 비침이 조금 있고 가로핵이 이렇게 비춰져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델이 이제 2벌식 대표적인 2벌식 타자기 자판 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2벌식이 있고 2벌식은 이제 이런 거에요 우리가 2벌이다 3벌이다 4벌이다 이렇게 무슨 벌 이렇게 우리가 1벌 2벌 할 때 이렇게 단위를 한 묶음을 1벌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벌식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자음이 1벌 이렇게 우리 자음 하나 있죠 그리고 모음이 1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그냥 자음 1벌 모음 1벌이면 끝나면 되지 무슨 3벌식이 4벌식이 뭐냐 하면 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글자를 타이핑 해가는 이제 워드 프로세스와 달리 잘 아시다시피 이 기계식 타자기는 말 그대로 글자가 타이핑 될 때 어 우리는 글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그냥 받침이 없는 가나다라 이런 것처럼 초성 중성으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자음과 모음 하나씩만으로 끝나는 그런 자 글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받침이 있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받침까지 합치면 결국 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식 타자기라는 것은 이 컴퓨터와 다르게 이게 받침이 있는 경우에 글자 모양과 받침이 없는 글자의 모양은 처음부터 이 모음도 달라지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 자음 초성도 위치가 좀 크게 쓰거나 작게 쓰거나 우리가 글자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쓸 때도 가를 쓸 때와 강을 쓸 때는 그냥 가에다가 이응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를 쓸 때 가는 기역도 더 크고 아 도 아로 비침이 아래쪽으로 길게 쓰죠 그리고 강 같은 이제 아래쪽에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기역도 좀 짧게 쓰고 아 도 비침이 이 기역의 하단부보다 약간 더 내려올 정도로 짧게 쓰고 또 받침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항상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은 뭐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만 초성과 중성은 받침 유무에 따라서 아래 위로 길이나 크기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pc에서 처리할 때는 뭐 알아서 처리를 하지만 이 기계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글쇄가 하나의 그 형태 그게 초성이 가 일때의 기억과 강 일때의 짧은 작은 기억은 분명히 글쇄에서는 따로 이렇게 서로 일대일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주어진 자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하게 칠 수 있는 자판의 크기는 이 정도죠 이것보다 물론 더 크게 두 배로 자판을 이만큼 넓게 해서 받침 따로 중성 따로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사람 손으로 쓰기에는 더 불편한 거죠 사람이 보통 타이핑 하기에는 스페이스바를 제외하고 이 글자 크기는 숫자 길 세우고 보통 3열로 보통 우리가 쓰는 타작에는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열과 손가락 4개를 이용해서 4줄 4종열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자판 배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글을 상황에 따라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따라 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벌을 나눠서 고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벌식은 좀 제일 후기형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뭐 순서가 조금 복잡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벌식이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초창기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벌식 마라톤 910 길럭스라고 하는데 4벌식이 있다가 이것이 좀 불편하고 속도가 좀 느리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3벌식으로 좀 더 개선이 되었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PC 기반으로 바뀌고 여러가지 하면서 어쨌든 타작에도 이제 2벌식으로 다 통일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4벌식이 좀 더 오래된 것 같고 그 다음 3벌식과 4벌식 같이 공손을 했었고 3벌식은 마지막까지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벌식이 제일 끝에 나왔다 그래서 4벌식이 좀 더 오래되고 2벌식이 좀 더 세거다 3벌식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좀 지속됐다 이런 개념 정도로 뭐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타작이를 볼 때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벌식이 좀 더 옛날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뭐 2벌식만 되는 타작이 2벌식 타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신품에 가깝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어쨌든 2벌식은 초성이 한 벌 받침과 그 구분이 없어요 자판 자체 근데 이제 4벌식은 뭐냐면요 4벌식은 초성이냐 종성이냐에 따라서 이 자판을 다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또는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단과 중단 이 2열은요 초성의 초성자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에 있는 이 글자들을, 자음들은 종성자음입니다 종성자음, 받침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2벌식에 비해서 4벌식은 이 자음이 초성용 자음 한 벌 받침용, 종성용, 종성으로 사용되는 자음 한 벌 그래서 자음이 벌써 2벌로 나눠지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도 기억이 하나 있죠 여기 기억이 하나 있구요 받침기억은 물론 여기에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 기억은 받침으로만 사용되는 종성기억입니다 얘는 초성기억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ㄹ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ㄹ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글자도 조금 다르죠 이 글자는 조금 납작하고 퍼져있는 형태고 이 ㄹ은 그냥 통상적인, 좁고 늘실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초성입니다 초성 ㄹ이고 예를 치면 받침 ㄹ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받침이구요 여기도 받침입니다 받침이 여기 4개만으로는 다 한글이 표현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받침이 그냥 일반 홀자음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겹자음도 있습니다 뭐 ㄹ, ㅂ, ㄴ, ㄷ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많죠 여기 없는 것들은 자기가 이제 조성해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각 2벌, 3벌, 4벌마다 글자를 타이핑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또 그게 또 선택을 하는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하구요 어쨌든 여기가 받침, 종성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성, 종성이 각각 한 벌씩 자음이 벌써 나눠지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이 있는 모음은 좀 더 짧고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중단과 하단은 꼭 그런건 아니지만 중단은 그냥 받침이 없는 모음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때 짧게 쓰는 모음은 여기 상단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모음의 숫자가 많으니까 Shift를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는 그냥 치고 야는 A와 똑같은 때 글자, 이 가로 행여도 더 있으니까 Shift를 누르고 치면은 야가 찍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받침이 있고 없고가 다 좀 섞여 있는데 으, 그 다음에 우 같이 있죠 그리고 Shift에 유 이런 글자들은 하나는 받침이 있고 받침이 없고 하나는 받침이 있고 받침이 있고 받침이 있고 받침이 없는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긴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음도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벌 그래서 자음 두 벌, 모음 두 벌 이렇게 해서 4 벌 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내친김 위에 3 벌식도 한번 볼까요 3 벌식은요 말 그대로 조금 2 벌식과 4 벌식의 중간쯤 된다고 볼 거 보여진 거 같죠 이 3 벌식이 개발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제가 공병호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얼핏 했지만 실제로 4 벌식이 보시다시피 복잡잖아요 그죠? 같은 자음 안에서도 벌써 뭐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모음도 나눠지니까 이게 2 벌식과 4 벌식은 그럼 어느 게 더 편하냐 이렇게 하면 좀 초보들은 2 벌식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PC 자판과 배열이 거의 똑같고 입력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하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4 벌식은 2 벌식에 익숙한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고역입니다 일단은 초성, 종성을 구분해야 되고요 또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복잡고 힘들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프트키를 많이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음도 결국 이렇게 좁은, 제한된 똑같은 숫자의 이 키캡 안에서 키 숫자 안에서 벌을 4 벌, 이거의 2배잖아요 2배 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시프트키를 눌러야 되는 이 글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더 빈도가 높은 것들은 그냥 누르도록 돼 있고 빈도가 좀 더 덜한 것들은 ㅍ, ㅊ 이기만 하더라도 ㅌ, 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시프트를 눌러서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만 칠라 해도 컴퓨터 누를때마다 장옹은, 초성은 전부 다 시프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프트와 얘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동시에 눌러도 찍히긴 하는데 보통은 시프트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죠 이게 결국은 두 번의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시간 또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결국은 빨리빨리 또는 오타 여러가지 등등이 소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소모되는 것을 줄이고자 3 벌씩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음은 두 벌입니다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은 결국은 구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초성과 종성은 초성과 종성 그러니까 첫 기역과 받침 기역 받침은 자음은 결국 기계적으로 상하를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벌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박사가 생각하시기를 모음은 그냥 하나로 써도 되지 않냐 그래서 2 벌씩이나 4 벌씩에 비해서 약간 더 긴 어중간한 모음을 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모음은 하나만 쓰고 받침은 그냥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자고 한 게 3 벌씩입니다 그래서 3 벌씩으로 타이핑한 글자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방금 보신 공안령 301 로 타이핑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받침이 있고 없고 간에 항상 높이가 똑같고 모음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모음 아래 위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한영 타자기 할 때 한과 타에서 안은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받침이 더 붙어서 여기가 그냥 글자가 아래 위로 더 길 뿐이지 위에 받침을 제외하면 하와 타는 글자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안되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라고 말할까요 장점은 결국은 일단은 초성도 이 시프트를 누를 필요 없이 얘는 시프트를 누르면 그냥 한글이 찍힙니다 영어가 찍힙니다 그래서 거의 시프트를 누를 필요 없이 4 벌씩이나 2 벌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프트키 의존도가 가장 적고 물 흐르듯이 그래서 여기가 초성 중성 종성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자판의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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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뭐 받침이 꼭 있는 건 아닐까요 1 2 1 2 받침이 있으면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손가락에 어떤 부담이 덜하고 일단은 시프트키 의존도가 사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시프트키를 돌 누른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3 벌씩이 가장 손가락 피로도도 더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이 글자 타자기를 쳐보면 우리가 4개의 손가락으로 치잖아요 양손에 있어서 그래서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있으면 생각보다 얘기해 보면 약지 소지에 약지와 소지로 타이핑하는 글자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됩니까 ㅁㄴ 2 벌씩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피 잡았으면 ㅂ, ㅂ, ㅁ, ㅌ, ㅌ, ㅌ이잖아요 이것들이 빈도가 낮은 글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이 자판 배열이 조금 인체공학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는 말을 옛날부터 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 벌씩은 표준 우리나라 글자를 이제 다 분석을 했죠 빈도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실제로 타이핑하는 빈도를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사람 손가락이 가장 힘이 좋은 검지와 중지 쪽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 약지 그 다음 소지 가장 빈도가 떨어진 것을 제일 바깥쪽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몰아놓은 가장 우리나라 글자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든 배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3 벌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저도 저는 이제 2 벌씩 4 벌씩 3 벌씩 모두 다 타이핑 할 줄 아는데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4 벌씩이 제일 편합니다 2 벌씩은 우리 PC 자판과 똑같아서 좋긴 한데 2 벌씩 입력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종성이 없으면 그냥 치시면 돼요 종성이 없는 글자는 그냥 다 똑같으면 나 그런데 받침이 붙는 종성이 있는 글자가 들어가면 강을 친다 그러면 강 이렇게 치면 기역, 아, 이영이 다 옆으로 퍼져버립니다 받침이 옆으로 아가 다음 초성으로 인식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을 타이핑할 그냥 가 이렇게 치지만 강을 칠 때는요 기역 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쉬프트키 여기에서는 이제 받침키라고 불러요 받침키를 누르고 얘는 쉬프트 락을 누르잖아도 받침키는 자동으로 락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기역 받침 누르고 아, 이영 그럼 받침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죠 그래서 종성이 있는 글자는 초성 다음에 무조건 받침키를 누르고 중성, 종성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벌식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벌식은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이 받침키는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4벌식은 받침이 이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ㅍ, ㅊ, ㅌ, ㅌ 말고 ㄹ, ㅇ, ㄴ, ㅁ, ㅁ, ㅅ,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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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같은 이런 받침은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누르면 받침으로 다 찍혀요 근데 얘는 받침은 무조건 받침키 누르고 나서 쳐야 됩니다 그것도 모음부터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상 일단은 이런 거죠 2벌식은 PC자판 지금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자판이 헷갈리지 않는다 초보들이 주의할 것은 그냥 종성이 있으면 무조건 받침키 누르고 접근한다 이게 끝인가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이제 뭐 쌍 겹자음 이런 것들 입력하는 방법이나 이런 이중 겹모음을 입력하는 방법 몇 가지만 조금 참고하시면 금방 적응하게 되고요 그런데 4벌식은 처음 얼핏 보면 자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이 ㄱ은 또 따로 있고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 여기도 ㄹ이 있고 또 여기도 ㄹ이 있고 여기 우 우 다 있고 여기 으 으 다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4벌에서 초성 종성의 1벌 또 종성이 있느냐에 따라 받침이 있는 모음 받침이 없는 모음 이거를 또 이렇게 구분한다는게 어 얼핏 보면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2벌식에서 ㄱ은 여기죠 얘도 ㄱ 여기 있습니다 ㄱ 여기 있어요 ㄴ ㄷ ㄹ ㄹ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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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ㄹ 에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초성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초성 2벌식과 거의 똑같아요 여기 기본 구조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ㅈ ㄷ ㄱ ㄱ ㄱ ㄴ ㄷ 켜 ㄷ ㄹ ㄹ ㄷ ㄹ 이 4가지 그래서 ㅊ ㄱ ㄱ ㄷ ㄷ ㄹ ㄷ ㄹ ㄷ ㄷ ㄷ ㄷ ㄷ ㄹ ㄷ 을 여기 쓰지 않고 여기 받침 종성으로 돌렸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 ㅍ, ㅌ, ㅌ은 뭐 그렇게 흔히 쓰는 글자 초성어로 흔히 오지 않잖아요. 근데 ㅊ은 제법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4벌씩 사용하시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ㅊ을 자기도 모르고 이걸 계속 누른거야. 그러면 어떻게 받침이용으로 찍혀요. 원래 여기서는. 근데 자기는 ㅊ이 쓰는게 2벌씩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는 4벌씩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그냥 이걸 눌러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오타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받침은 이제 밑에 받침이니까 받침이 아닌 이제 위에 글자는 여기. 받침이니까 밑에. 그냥 모음은 여기. 짧은 위에 받침 있는 받침 위에 얹혀져 있는 모음이니까 위에. 이렇게 그래도 이 배치를 글자 모양에 맞게 최대한 과학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사실은 4벌씩이 더 빠르죠. 왜? 얘는 중성, 종성 모음이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서 받침키, 다시 말해서 쉬프트키를 2벌씩만큼 의존하지 않습니다. 4벌씩을 익숙해지는 데는요. 기존의 2벌씩을 능수능란하게 PC에서 잘 타이핑 하시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뭐 20대 분들은 더, 10대 20대 분들은 더 빠르실 테고 저처럼 나이가 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어떤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7일에서 한 10일, 많게는 한 10일 정도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조금 일정 시간을 연습을 하면 거의, 거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받침키를 눌러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에서 너무나 편하게 아마 엄청난 타이핑 속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벌씩을 어떻게 써? 익숙해지면 4벌씩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생각이 좀 바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2벌씩을 또 써보면 그래, 역시 2벌씩 괜찮다. 이거 누른데 속도가 시간이라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편하고 또 4벌씩 처음 배우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또 PC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용이든 뭐든 그래서 4벌씩 익숙해지면요. 또 PC자판에서 2벌씩을 쓸 때 서로 또 혼돈이 옵니다. 계속 컴퓨터에서 오타가 나요. 또 컴퓨터 2벌씩을 낮에 또 계속 일하다 집에 가서 4벌씩 자판 또 쓰려고 그러면 또 2벌씩처럼 타이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돈을 생각하면 사실은 2벌씩이 훨씬 좋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익숙해지면요. 2벌씩이 4벌씩에 비해서 속도가 그렇게 처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폰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2벌씩이 또 예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후기에 만들어졌고 더 신품에 가까운 또 좋은 기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기계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타작이라는 게 단순히 자판 배열로만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오늘 그냥 자판 배열에 대한 그만 말씀드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기도 중요하고 메이커도 중요하고 뭐 심지어 타이핑했을 때 타건 느낌! 지금 차이 나죠? 이게 대표적인 경방 크로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동화정미래 마라톤 소리입니다. 또 레테라는 어떨까요? 또 다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자판 배열만으로 절대 포블러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아, 얘는 이게 좋은데? 얘는 4벌씩이 좋은데? 또 모양은 뭐가 낫고 또 얘는 용어가 쳐지고 이래서 선택이 어렵기도 어렵고 또 재밌죠. 그래서 재밌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답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고 무미건조할까요? 발전도 없을 거고요. 근데 얘는 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나름대로 또 얘는 얘 나름대로의 장점이 넘치고 넘치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초보들한테는 재미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모르고 혼돈해서 문제는 이제 시행착오를 자꾸 겪게 되는 게 문제죠. 처음부터 정답이 이제 나는 이게 이건데 아, 어디서 보니까 이게 더 좋다더라. 또는 이게 더 좋을 거 같은데? 막 그냥 사진 하나만 보고 보통 사는 경우도 많다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는 좀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어쨌든 2벌식과 4벌식 그리고 3벌식의 기본적인 개념 차이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판 배열에 대한 그리고 한글 타작이냐? 영문 타작이냐? 에 따라서 또 충분히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벌식과 4벌식 3벌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만 선택을 해도요. 벌써 이렇게 어떤 타작이를 어떤 타작이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미 심지어 메이커나 특정 어떤 모델들은 왜냐하면 4벌식 밖에 없는 타작이 더 많거든요. 그럼 내가 나는 4벌식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4벌식이 나오지 않았던 모델들은 이미 선택의 목록에서 이미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벌식, 3벌식, 4벌식 메이커별로 또 이런 것들은 따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이 끝나는 쯤 아니면 따로 한번 제가 표로서 밑에 그 설명글에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붙여두겠습니다.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또 관련된 내용이 있도록 해서 링크를 제가 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 설명글에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기가 선택한 기준에 따른 해당되는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모델 안에서도 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가격도 다를 수가 있고 뭐 모양이나 또 어떤 또 중고 매물이 너무나 뭐 희귀하여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모델들은 뭐 이미 모델을 정했는데 1년 내도록 구하질 못한다면 또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히 초보 입문자들은 빨리 또 입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1부에 끝날 수 있는 영상이 아니어서 좀 이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먼저 한글 타자기, 영문 타자기 또는 한영이 동시에 되는 한영 타자기 그리고 2벌식이냐 3벌식, 4벌식 같은 이런 자판 배열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우선은 크게 나눠진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어떤 사이즈와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또 제조사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할 것들이 어떤 뭐 빈티지와 어떤 모던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이 주류에 따른 또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또 선택에 또 가름을 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좋은데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너무 희귀한 것들 또 아니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흔한 것들 그리고 가격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가장 먼저 여쭤봐야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과연 나는 이 타자기를 사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앞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셔야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이걸 사서 뭐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말씀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바로 연결되니까요. 2부 기다려주시고 주옥 보셨으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역시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유튜버들이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라고 할 때 저거 왜 저럴까 해서 저도 잘 모르고 무심코 귀찮으니까 안 하고 넘겼는데 저도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직접적인 질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 계속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